해볼까요? 한효주씨! 삼성투모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효주입니다. 또 뵙네요. 너무 예뻤어요. 저는 하이티가 더요. 아무래도 여자들은 색감이 있는 게 더 좋잖아요. 저는 너무너무 좋았던 게 사진을 찍어놓고 컴퓨터에 옮기기가 너무 귀찮아서 그냥 카메라 안에만 있는 사진으로 카메라로 보고 이랬거든요. 컴퓨터를 거치지 않고 저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 아닌가 해서 저는 되게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카메라 NX1000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삼성수환 카메라가 고객들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지 3,8가지 사장의 좋으시나요? 본격적으로 많은 책을 제공하는지 원래 3,899形 도 pearl을 제공하는지 it가ible ingres бы 13ished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삼성 스마트카메라 모델 한유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삼성 스마트카메라를 처음 공개하는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벌써 삼성과 같이 하게 된 게 4년째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삼성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